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어떻게 하면 쇠락의 길 쇠대의 길로 들어선 어떤 사회를 다시 번영의 길로 원위치시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근래 우리 사회에 참 많으실 겁니다. 사회가 점점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확연하기 때문에 어쩜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사회가 이렇게 하락 국면으로 심하게 접어들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맨슈어 올슨 교수의 파워 앤드 프로스페리티 지배권력과 경제 번영이라는 그런 책 속에서 저자가 평생 동안 그런 연구한 결과물들을 한번 압축해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큰 주제가 경제적 번영의 원인으로서의 개인적 권리 시장 경제에서는 개인과 기업이 넓고 확실한 개인적 권리를 보장받았을 경우에만 거래로부터의 많은 중요한 이득이 발생하고 많은 중요한 유행의 생산이 이루어진다. 원시 사회가 얻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선 거래의 이득은 개인적 권리가 강범위하고 확실한 경우에만 얻어질 수가 있다. 마찬가지로 적어도 시장 경제인 국가에서 재산권과 계약 집행권이 확실한 경우에 한해서만 자기 보호적 생산이 이루어진다. 이 짧은 문장만으로서 어떻게 하면 번영의 길로 다시 들었을 수 있을까 그 답이 상당 부분 주어진 셈이죠. 거래로부터 많은 이득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은 재산권과 계약 집행권이 확실한 경우 개인적 권리가 확실하게 보장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개인적 권리를 가진 잘 확립한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은 거래의 이득을 실현하기 위해서 가장 정교하고 확장된 거래를 가진 사회이다. 이들 국가에서는 파생상품, 보험, 자본시장 같은 것이 잘 발달되어 있고 이들 국가는 일반적으로 1인당 소득 수준이 높은 사회다. 제 해설은 거래가 활성화되어야 가치가 만들어지고 부가 생성되죠. 어떻게 하면 거래를 활성화시킬 것인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 되죠.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도와주면 되는가 이런 간단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소임을 다할 수가 있고 그 소임을 다하는데 거대 정부가 필요가 없고 많은 공무원들이 필요하지 않은 거죠. 이렇게 아주 간단 명료한 그런 진실 중에 진실을 외면함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다시 올슨 교수의 주장입니다. 불확실성은 온 세상에 가득 차고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가장 동적이고 번창하는 사회는 수많은 다른 이들을 시도하는 사회이고 신용과 모험 자본에 상대적으로 잘 접근하는 수많은 많은 기업가들을 가진 사회이다. 공무원이 많은 사회가 잘 사는 사회가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수많은 다른 일들을 시도하는 사회, 수많은 다른 시도를 할 수 있도록 용인하는 사회, 수많은 다른 시도를 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사회가 그것이 부의 원천이라는 것을 올슨 교수가 분명히 지적하죠. 다시 올슨 교수의 주장입니다. 사회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러나 만약 사회가 다양한 기업가들을 보유하고 다양한 종류의 상호 이득이 되는 거래를 할 수 있다면 그 사회는 매우 다양한 선택을 그것도 한 개인이나 한 기관이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선택을 할 수 있다. 저의 해설은 간단합니다. 거래를 활성화시키라.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뭘 도와줄 것인가를 고민하라. 당신들이 직접 거래에 관여해서 판나라, 콩나라 하지 말라는 거죠. 다시 올슨 교수의 주장입니다. 적어도 사회가 적정한 제도와 정부 정책을 보유한 때는 엄청난 이윤을 얻는 절대다수의 기업들이 국민 전체에 엄청난 봉사를 한다. 반듯한 제도와 공고한 정책을 가진 사회에서는 현재 우세한 가격은 재화나 생산적 투입물의 한계량에 대한 진실한 가치와 비용을 반영한다. 수입이 비용을 크게 초과하여 큰 이윤이 발생하는 것은 해당 기업이 사회에서 빼내기보다는 더 많은 가치를 불어넣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저의 해설은 참 이렇게 이윤을 이렇게 아주 긍정적으로 반듯하게 해석을 올슨 교수가 지적합니다. 이윤이란 것이 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수입이 비용을 크게 초과하여 큰 이윤이 발생하는 것은 해당 기업이 사회에서 빼내기보다도 더 많은 가치를 불어넣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치 창출에 대한 대가로 얻는 것이 이윤이란 것을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죠. 다음은 행운에 따른 재산이란 부분을 갖고 작은 주제를 갖고 다시 올슨 교수의 주장입니다. 맨슈어 올슨 지배권력과 경제권력. 아무도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현대 경제에서 재산과 손실의 상당 부분은 관련 기업가들의 능력과 실패에 의해 설명되는 만큼 운에 의해서도 설명된다. 운이란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기업가의 사회적 중요성을 바르게 늘리 알리고 그리고 합리적 경제개혁을 설계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얻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운이 좋았기 때문에 많은 기업가들이 성공했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데 실패한다. 같은 이유로 실패한 많은 사람들은 불운했기 때문에 실패한다. 저의 해설은 삶에서든 사업에서든 정치에서든 어디에서든 간에 성공과 실패의 운이 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죠. 다시 맨슈어 올슨 교수의 주장입니다. 부분적으로 운이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높은 이윤을 얻는 것을 부도득하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으며 예외적으로 큰 손실을 입는 경우 사회적 문제를 보고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한다. 이란 사고방식 이런 사고의 결과로 돈을 잃는 기업 돈을 잃는 산업 그리고 지역의 각종 보조금이 지붕된다. 체제 전환경제에서는 이란 보조금이 앞에서 논의된 바가 있는 연성예산 제약의 일부를 형성한다. 다시 맨슈어 올슨 교수의 주장입니다. 돈을 잃는 활동으로부터 돈을 버는 활동으로 자원이 이전되면 사회생산물의 가치는 더 커질 것이다. 저의 해설은 이렇습니다. 우리 사회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맨슈어 올슨 교수가 내놓은 한 문장에 들어 있습니다. 한나라의 자원이 돈을 잃는 활동에 투입되지 말고 돈을 버는 활동에 투입되도록 하라는 거죠. 다시 한번 너무나 중요한 문장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손실을 보는 활동은 사회의 순손실을 끼치는 것이다. 따라서 돈을 잃어버리는 활동으로부터 돈을 벌어들이는 활동으로 자원이 이전되면 사회생산물의 가치는 더 커질 것이다. 많은 제3세계 국가들에서 경제성이 없는 산업과 기업과 지역이 보호되고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으며 그 보조금은 경제성이 없는 산업의 근로자의 실업을 막는다는 맹백한 평등주의 농구에서 합리화되고 있다. 정부가 보조금을 준 경제성이 없는 산업에서의 임금이 사회 전체 평균 임금의 수배에 달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보조금 정책이 살아있다. 이러한 경우에 보조금 정책은 참으로 불평등하며 경제발전의 장애 요인이 된다. 공산주의로부터의 체제 전환 중인 많은 국가들에서 경제성이 없는 산업의 보조금 지급은 깜짝 놀랄 지경이다. 너무나 명확하게 경제성이 없는 부자에서는 돈을 끄느라 한 거죠. 자원을 끄느라 한 겁니다. 다시 맨슈 올슨 교수의 주장입니다. 1인당 소득이 가장 높은 나라 즉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이 개인의 권리가 가장 잘 보호되는 나라이다.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도적 장치가 광범위하게 되어 있으며 그 장치들은 수익률을 조정하는 정부의 재량을 제한하고 동적이고 효율적인 경제를 위해 필요한 자원의 재분배를 막는 정부의 재량을 제한한다. 개인적 권리가 충분히 광범위하게 보장되면 정치적 재량이나 행정적 재량은 불가피하게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 개인적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고 한 사회에서 더 많은 실험과 도전과 시도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그런 결과가 바로 번영이라는 것을 뜻한다. 이런 점을 오늘 맨슈 올슨 교수가 말씀을 했습니다. 맨슈 올슨 교수는 1932년 미국 노을스 다코타에 태어났고 하버드에서 학위를 받은 다음에 미국 공공선태 학회장도 지내셨고 집단 행동의 논리라든지 국가의 흥망승세, 지배권력과 경제권력 이런 주옥같은 책을 남기고 98년에 돌아가신 분입니다. 오늘 소개드린 지배권력과 경제권력, 경제 번영은 맨슈 올슨 교수가 지었고 최강전 외대 교수님이 번영하셨는데 출판사는 자유기업원에서 이 책을 출판했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